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넘어 포근하다가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상주지역 최대의 수건 사업인 낙동 공군사격장 이전이 머지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공군사격장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평야지대. 전투기 사격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는 국방부 소유 공군사격장입니다. 현재 이 공군사격장의 규모는 800만 제곱미터. 공군이 지속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상주보와 낙담보 사이에 위치한 공군사격장은 상주시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낙동강 레저 관광단지의 핵심 요지입니다. 도청 이전이라든가 경마 공원할 적에도 정말 위치해 개발에 정말 장애 요인이 되고 낙동강 수병 레저 레포츠 개발을 저쪽 해야 되는데 지난 60여 년간 지역에 적지 않은 고통과 피해를 줬던 낙동공군사격장 이전에 국방부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장관하고 공군총장하고 이전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실무계획단을 만들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합의됐습니다. 이전 방식은 경상북도 상주시가 국방부로부터 낙동사격장을 매입한 뒤 별도 부지를 확보해 기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만간 실무협의를 위해 국방부 산하와 지자체 차원의 이전 사업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절대 불가 방침이었던 국방부가 이전으로 방향을 튼 데는 첨단 전투장비와 기술로 사격 훈련 방식이 크게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하강에서 사격하던 것이 지금 한 100리 후방에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비행기 갑니다. 굳이 평지 도심 주변에서 사격 훈련할 필요가 없다. 지난 1957년 미 공군사격장으로 시작됐던 낙동사격장이 이전하면 경북의 낙동강권 관광지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7급 9명에 8급과 9급 474명, 농촌지도사 3명 등 모두 601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은 10개 직렬해 36명, 저소득층은 22명을 채용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일부 뽑기로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대구 베이징 노선에 취항합니다. 월수 금요일 주 3회 대구국제공항에서 밤 10시 20분에 출발해 현지시각 새벽 1시에 도착하고 귀국 항공편은 현지시각 화목 토요일 새벽 2시 15분에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을 출발해 새벽 5시 10분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내일 오후 2시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2015학년도 대입합격 학생 4명이 나와 수시전형 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으로 예비고3 학생들의 수험 준비를 도와줍니다. 또 진학지도교사와 대입담당 장학사가 수시와 정시 등 어떤 유형이 개개인에게 적합한지 입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경산의 모 대학에 따르면 A 교수가 지난달 25일 밤 중국 호텔방에서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호텔 복도에서 소란을 피워 현지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A 교수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제여 확산에 따라 폐쇄했던 도내 14개 가축시장 가운데 4곳을 임시 개장했습니다. 구미 가축시장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17일, 문경은 지난 8일에 이어 오늘 임시 개장합니다. MBC 생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